드론을 활용해 한라산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소는 탐방로 2회 지역의 무단 출입과 야영, 야간 산행을 집중 점검하기로 하고, 감시용 드론과 산불 무인 감시 카메라를 활용해 입체적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단 출입과 불법 야영 취사 행위, 야간 산행과 흡연 등이며, 적발되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